모두 날 인정하게 될 거야. 내가 바로 악마의 지배자다. 덤빌 태면 언제든지 덤벼봐. 져줄 생각은 없지만. 내 선택은 후회하지 않는다. 악마의 힘이 깨어날 시간이야. 내가 바로 공포의 여왕, 밍님이시다. 이 생명, 왕님의 재건을 위해! 고지트, 충성을 맹세합니다. 이 생명, 왕님의 재건을 위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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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드시 보여주마 진정한 아그니의 힘을 반드시 지켜드리겠어요 뜨거운 심장은 다시 태어난다 단 한 것으로 전진할 수 없을 거다 애송이들 붉은 장미의 아름다움에 빠져보시겠어요? 반드시 지켜내고 말겠어 모든 암호든 나의 것이다 검은 빛으로 모두를 구원한다 지옥으로 초대하마 내가 그대들의 등불이 되겠소 한가하게 떠들 시간은 없어 이제 아무도 날 막을 수 없어 빛을 따라가죠 길을 잃지 않도록 여신님! 뭐든지 사이에게만 피살! 불꽃이야 승리를 파이크! 그 빛으로 이번 이야기에는 저도 등장한답니다 이번 신상품은 바로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내주지 정리는 끝났어 실력 발휘해보자고 이것이 금지된 마공의 힘이오 이제 새로운 계획을 실행할 때입니다 발사검이요 부디 저에게 힘을 빌려주시옵소서 돈 대신 목이라도 거는 게 어때? 내 앞을 막는 자는 모두 쓰러뜨린다 네스트라님만이 유일한 구원이시다 내가 아일린의 딸! 한 가지 마린의 딸! 랜니나! 다시 한번 희망을 걸어볼까요? 세상을 바꿔주겠어 힘이 넘쳐 흐른다 빛의 힘이야 내 손에 깃들라 애쓰지마 결국 너도 죽게 될 거야 마동 오토마타 코자크 작동 시작 흉폭한 시련에도 부러지지 않은 자 그게 바로 나 발데르님이시다 요신이여 이 건 마지막 힘을 형제들이야 나의 싸움을 지켜받아 나 하일리 이 참가 모두를 위해 싸우겠다 내가 새로운 공포다 공포의 제왕뉴 공포의 제왕뉴 링님이시다 공포의 제왕뉴 총ogen이 화려하실 때 엘프의 부흥을 위하여 흠, 따끔한 맛 보여주마 말해주세요, 당신의 아픔을! 그럼, 해답을 찾아볼까? 엘레나님의 가오바, 함께 하기로 엘레나님의 가오바